큰 그림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펼쳤던 중동에 대한 정책 변화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작스럽게 공격을 했다고 하는 이유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거의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스라엘이랑 사우디랑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기독교에 계신 분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슬람 이쪽에서 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보는 본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건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 이 세계를 모두 아우러서 우리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는 표면적인 걸 좀 원했고요 내면적으로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반시아파, 반시아파 벨트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중동의 역학관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중동이 저희 이사님이 준비하신 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9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 보시면 역학관계가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그리고 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란의 동맹 쪽이죠 시아파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빨간색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순이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이랑 사우디랑 맹주로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시아파 벨트를 구축한다는 거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순이파가 되겠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쪽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목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란 협정을 파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오바마 정권의 제일 치적이 결국에는 그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서 협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015년도에 갑자기 들어와갔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걸 바로 파기를 해버려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반시아파 벨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중동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넓혀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다시 혁상 테이블로 데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중동에서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 큰 그림에서 이 아브라함 협정은 유지를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아브라함 협정이랑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반시아파 그러니까 시아파잖아요 그럼 반시아 벨트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저 초록색 쪽 그러니까 이란 쪽 세력들을 배제하자는 게 트럼프 때 그 아브라함 협정의 골자였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까지 아우려보려고 어떻게 하던 중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협정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데리고 오는 게 모순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 거기에서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이란은 결정적으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들 보였을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수감자를 맞교환했고 그때 한국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국에서 갑자기 동결했던 60억 달러를 이란으로 보내줬잖아요 8조 원 상당의 돈이 우리나라에 묶여있다가 이란으로 갔는데 이란에서 그동안에 환차손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소송 건다 어쩐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큰 돈을 이란으로 보내주고 수감자 맞교환하면서 2018년도에 협상을 파기하면서 완전히 대화가 근절을 냈었고 계속 다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었다가 다시 첫 대화가 이뤄진 게 바로 이 수감자 맞교환 5명씩 맞교환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림은 뭐였었냐면 지금 내년에 대선에 다시 재출마를 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큰 그림으로 우리가 내가 중동의 평화를 갖고 왔다 이렇게 패키지를 제시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도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란을 핵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 맞교환하려고 대화하는 와중에 이란이 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란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세계의 원유 시장에 공식적으로 막 원유를 팔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살짝 눈 감아주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기름으로 돈 버는 거를 지금 좀 막아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란이 다시 기름으로 돈 버는 거를 좀 풀어주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란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음 차량을 한번 보시면요 이 크르드 오일의 이란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을 보시면 2018년도 이후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계 시장에서 이란이 어떤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정도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수출량 같은 경우에도 확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협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증산이냐 이런 것들도 조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포로 맞교환하면서 한국에서 60억 달러 보내줬는데 결국에 이번에 하마스를 지원해준 자금이 그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내년까지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넘치는게 될 거에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먹 feet up 내년에 버렸다 저는 조금ym이 엄청나게 될 것같이 바뀌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쓰러져서 어떤 거 알고 싶어서 내가 왜 한게 말할까